안녕하십니까 인규파크입니다 시즌1 급하게 종료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하면서 진짜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이거였구나 그걸 좀 깨달아가지고 부랴부랴 종료하고 바로 한국에 왔습니다 터키로 갑니다 왜냐 터키에서 케이팝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케이팝이라는 것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뭐 괴롭힘다 케이팝을 좋아하면 뭐 괴롭힘을 당한다 뭐 이런 말들도 좀 들려오고 실제로 케이팝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그러고 유튜브에서 여론을 보더라도 뭐 우리가 선동을 당한 거다 어떤 사람은 케이팝 듣는 걸 뭐 되게 괴로워한다 국뽕으로 설레바르친 거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종차별 때문에 뭐 한계가 있고 남자가 케이팝 들으면 게이라 그러고 서양권에서는 게이팝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제3의 언어 버스킹도 많이 하고 특히 콘서트 같은 거 하면은 특히 BTS 뭐 엄청나죠 우리가 모르는 그룹들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 되게 유명한 케이팝 그룹들 그리고 멤버가 모두 외국인인 케이팝 그룹도 있고 물론 뉴스에 우리나라 뉴스에서 좀 과하게 너무 국뽕 이거를 추가해가지고 방송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K-POP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케이팝이랑 K-드라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K-음식도 이제 유행을 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터키에 가서 한번 케이팝을 하면서 사람들이랑 좀 어울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만 머리 흔들거나 허리 흔들면 바로 아파버리네요 근데 지금 블랙핑크가 이제 여자 그룹이잖아요 또 남자 키로 바꿔서 또 이제 거기에 맞게 또 하는 게 진짜 엄치야 뭐야 조금만 머리 흔들면 바로 아파버릴 마요 너무 어려워 좀 더 무서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좀 더 흔들면 지금 더고 아 맛있다 아니 왜 케이팝인데 왜 다 영어인 거야? 한글이 없어요 한글이 바퀴만 한 언덕 위를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또 빨리 빨리 내게 탈 수 있을 텐데 눈꽃이 와 이게 BTS 노래가 듣는 거랑 다르게 진짜 어려워 이게 근데 너무 높고 박자도 어렵고 하.. 와 집이 좀 개판인데? 옷을 좀 꺼내놓느라 제가 항상 여행 다닐 때도 이것만 입었거든요 옷을 워낙 못 입어가지고 근데 이왕 하러 가는 거 한국인으로서 가는 거잖아요? 옷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국인 답게는 입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옷장을 다 뒤졌는데 고민이네요 어떻게 입어야 될지 되게 돼지 같지? 나 무슨 그런 옷을 입어 되게 많이 이렇지? 아니 그냥 바지 자체가 안 예쁜데? 그냥 무난.. 무난하지 않나요? 그냥 무난한? 이것도 뭐 무난하죠? 그냥 뭐 셔츠에 바지니까 아 이거.. 이건 좀.. 애매한데? 이게 제일 편한데 하.. 이러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그래도 K-POP을 하러 가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인 체면은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 아니지 이건 물론 자부심 있지만 K-POP 할 땐 아닌 거 같아요 에반가? 약간.. 약간 믹스매치인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약간 괜찮은.. 괜찮은 거 같기.. 뭐가 문제지? 뭔가.. 뭐가 문제지? 아니.. 괜찮은 거.. 괜찮은 거 같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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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옷 못 입는 놈 특징 입주도 않는 옷을 옷장에 넣어놓는다 와.. 정리 어떻게 하냐 이거.. 큰일 났네 일단 옷장에 있는 거 다 꺼내봅시다 예 왜.. 뭐하나 싶어? 자 이제 패션술로 한번 시작해봅시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해서 아.. 이거 뭐냐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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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 검은 티에 그냥 바지 입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답이 없는데? 아.. 처음엔 사실 웃길려고 찍었거든요? 일부러 못 입는 척 하면서? 근데.. 답이 없는데 지금? 와.. 진짜 옷을 못 입는구나 어떡하죠? 이게 끝입니다 예.. 최선이에요 제가 사실 여행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지는 않는데 제가 딱 보는 게 거의 쏠투맨하고 숏다리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10만 유튜브가 되었어요 크.. 죽인다.. 예.. 저희도 사실 반집하면서 10번 하고 조언해볼까요? 네.. 했어요 했어요 처음 써봐요 드러나세요 숏다리.. 숏다리.. 인규파크님 후원해 주셨는데 후반 인규파크님께서 우선 후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숏다리 으왕 구독자 10만 너무 축하드려요 언제나 늘 그렇듯 지금처럼 항상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이브도 사랑스러운 숏다리이고 저도 두 분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이번 달엔 다시 세계여행을 나서보려고 해요 사랑합니다 화이팅 다치지 마시고 술래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프로 유튜버 숏다리 아자아자 100만 가자 라고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5만원 후원 인규파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계좌 후원으로 보내주신 분들 저희가 읽어드리려고 숏다리 응원해 하면서 10만원 후원해 주셨어요 아 아니 제가 땅땅땅 50만원 50만원 이거 전 3번 밖에 5번 까지 밖에 안 나오는데 아 제가 이해가 되네 뭔가 그 아프리카 같은 거나 막 보면은 막 경쟁하듯이 막 후원하잖아요 그 마음이 먼저 조금 알겠네 바로 10만원 후원했단 소리 바로 눈이 돌아버렸어요 그래도 축하하는 거 의미가 있는 거니까 하팅 하십쇼 아 아 아 이게 한국에서 터키까지 편도로 34만 7천원이거든요 위탁수화물을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가격이 엄청납니다 갑자기 62만원이 돼요 위탁수화물 하나 추가하면 선택지가 없어요 선택지가 결국 62만원 주고 편도로 62만원 주고 갑니다 터키 아 여기 벌써 뭐하세요 아이씨 예? 자다가 뭐하세요 갑자기 저기 어떻게 말튀지야 예? 와 결제했다 세상에 세상에 결제했다 이렇게까지 많이 지출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지출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비행기 편도 36만원 위탁수화물 25만3천원 향수 12만5천원 아직 여행 여행하지도 않았는데 예? 제가 터키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간 비용이 여행 비용 제외에요 여행 비용이라는 게 렌트카를 해야 돼요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장비를 다 들고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면 위탁수화물 비용만 엄청나가지고 국내선이 원래 내 수화물만 해서 몇만원 안 나가요 뭐 6만원 8만원 근데 위탁수화물 저는 두 개를 해야 돼서 국내선도 수십만원을 주고 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렌트카를 타야되는데 기름값 토일비 다 제외하고 150만원 이상 나오고요 숙소비용 비행기 돌아오는 티켓 아직 안 끊었고요 식비 쓴만큼 돈을 벌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다음달 카드값 언제겠습니까 평생 해보고 싶었던 건데 뭐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무섭지만 가봅시다 와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렇게 많이 노트 들고만 위탁수화물 두 개를 했거든요 캐리어랑 악기 근데 만약에 이 앰프가 기내를 안 들어가면 진짜 골치 아파지거든요 사실 그게 굉장히 맘이 걸립니다 왼쪽 도로입니다 파란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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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어 나 이거 엄마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 나 혼자 어떻게 갔냐 생각보다 짐 들고 가는 게 너무 힘든데요 이거 어떻게 들고 가지 엄두가 안 나는 데요 키퍼 예 왜 왜 똑같아 안 가고 계시 가야지 홍스푸머리 아이고 이쪽으로 저기 걸어보면서 내먹겠어요 저쪽에 앉아계세요 아 예예 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이거 하나만 들어도 이런데 아 큰일났다 진짜로 이거 할 수 있겠죠? 이거 하나만 들어도 무슨 뮤지션인 척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죠? 이거 이거 맞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어머니? 네 알아서 해라 그랬어 아 간다 간다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가죠? 직접 입력하신거죠? 근데 옆으로는 잘못 들어가 있거든요 아 네 아 네 아 네 네 네 아 네 아 네 23만원이요? 네 추가해야만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진짜요? 몇 가지가 오버가 아닌 거예요? 158만원이요? 158만원이요? 세상에 세상에 아 사이즈? 예 20만원이요 저거 무슨 분석이에요? 어쿠스트 기타요 통기타요 아 저거 분리가 안되네 중요한거죠 네 엄청 중요한거 네 이렇게 하는게 최선인거죠 다른 방법이 뭐 없나요? 다른 짐이 또 있으시잖아요 예 기내수화물이 있어서 그래요 웬만하면 해도 되는데 어딜 가시든지 네 여기가 되니? 길리바니? 된다 그러면 갖고 오시면 되죠 네 그렇죠 안 된다 그러면 그때 포장하시면 되죠 아 알겠습니다 먼저 카운트 하시면 되죠 네 아 저 아무리 생각해도 기타를 들고 가는게 아니었는데 기타를 그냥 거기서 조그만한걸 샀었어야 됐어요 이러면은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없는데 와 심지어 아까 여권번호도 잘못 입력했다고 그래서 그냥 봐주셨거든요 크으 아무튼 아 정신이 없네 아유 정신이 없네 아유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제가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고싶어 했으니까 하고싶어 했던거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고싶은거 하면은 마냥 설레고 좋고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고싶은걸 할 때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이 두려움인거 같아요 두려움 그러니까 설렘도 있고 막 기대하는 것도 있고 기쁨 다 있는데 두려움이 가장 크네요 지금 원래 두려움이 한 40% 됐는데 지금 이 꼬라지 이 꼬라지 되고 지금 두려움이 80%가 됐어요 하 벌써 멘탈이 좀 나갑니다 하 할 수 있을까 저거 한번 이제 떠났잖아 기타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올 일이 없을 것 같아 다른 나라로 이제 팔려갈 것 같아 내 13년 된 내 기타 갑시다 오늘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학습한거 특히 해서 아이돌하면 내가 특히 간다 근데 네가 아이돌 못하면 한국 오지마 하 하 하 하 하 뽀뽀만 해주세요 당장했어 하 하 응 미안하게 갈게 응 버리게 응 가봅시다 예 그놈의 아이돌 뭘 구경하려고 누리겠다고 정말 적 없네 아 먼저 빨리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집이 커가지고 아 못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터키까지 가려면 10시간을 기다려야됩니다 11시간 타고 가야돼 음 그래서 이 중간시간 이 경계하는 시간을 아주 잘 써야돼요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잖아요 그다음부터 지옥에 펼쳐집니다 왜냐 네 제가 밤 비행기인데 밤 비행기 때 자야되잖아요 근데 밤 비행기 때 잠을 못 자면 정말 미쳐버립니다 지금 자면 밤 비행기 때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뭘 해야 돼요 벌써 이거 때렸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여기까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자 옷 앰프 그대로 그냥 가방 메고 딱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진짜 가지 나눴다는 거죠 아 그게 참 곤란하게 하네요 저를 네 아 아끼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네 일단 뭐 짐이 나오긴 하네요 다시 아니 근데 그 뭔가 그 큰 기타가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못 나오지 않을까요 그 큰 기타가 여기 나올 수가 있나 아 헬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봐봐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여러분들 모르는 게 있으면은 바로 물어봐야 돼요 네 조차는 쓸데없이 기다리면 안 되고요 아 아 아 아 아 이제는 애증이다 벌써 너는 애증이다 아 네 야 아 너무 맛있어 배터리는 액세서리 찾았어요 문제는 이제 이걸 두고 어떻게 다니냐고요 이거 하나만 들어오도 이렇게 무거운지 일단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아무 생각을 안하고 짐을 산 것 같아요 사업을 했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날마다 가봅시다 얼마나 재밌는 일이 펼쳐지려고 시작부터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겁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시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움직여 그 뒤에는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움직이지 않네 저거 너무 오블리 코리안인데 저거 너무 오블리 코리안인데 5스탑 당연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고마워 진짜 고마워 고마워 왜 이렇게 가냐고 하하 큰일 났네 이대로 여행을 어떻게 하지 이게 너무 문제인데 야 체크인 시간은 3시지만 지금 당장 데려다 드릴 수 있습니다 천사에요 천사 지금 12시 20분인데 체크인 몇 시간 빨리 하는 거 정말 크다 여기 선풍기랑 에어컨이 없네 아무튼 도착할 거야 어떻게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은 품이 드는지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드는지 무사히 오게 났습니다 어떻게든 오게 났네요 앞으로 어떤 영상이 만들어질지 감은 안 오지만 그래도 목표와 타겟팅이 뚜렷하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맞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항상 그대들을 위한 주차자리 꼭 하나씩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